자 안녕하세요 변쌤입니다 어제 이제 교육평가 하다가 이제 끝났었죠 자 교육평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교육평가 모형 요것도 잘 봐 놓으셔야 됩니다 교육평가 모형도 자 타일러의 목표 중심적 조건 와 이건 우리 다 알아 타일러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타일러가 하여튼 기본 틀이라고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타일러 뭘 통해서 우리가 잠정적 교육 목표를 설정하죠 교학사를 통해서 잠정적 목표를 설정하죠 그리고 나서 어디 채에 걸으죠 학교라는 채에 걸으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 교육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맨 마지막에 교육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타일러는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가 딱 교육 목표를 딱 설정했어요 그럼 야 이거를 달성했어? 어 그럼 잘했네 아 이거 달성 못했어? 아 다시 다시 봐봐 교육과정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느낌은 준 거예요? 규준이에요 타일러 거는 절대요 상대요 절대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타일러가 애들 줄 세우라고 지금 우리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딱 우리가 원하는 교육 목표가 있어서 야 이걸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교육 경험을 시켜야 이걸 어떻게 조직해야 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지? 우리가 이걸 엄청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달성을 못 시켰어? 야 그럼 뭔가 이게 교육 경험이 잘못 선정된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 조직된 거 아니야? 뭔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니야?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잘못이 없다고요 여기서는 물론 모든 학습자가 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학습자가 다 따라올 수는 없죠 그런데 그래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성찰을 나에 대해서 해봐야 되는 거죠 타일러 입장에 보면 자 그럼 평가에 대한 목표 중심적 접근은 미리 설정해 놓은 목표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 목표가 실현된 정도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두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목표 중심적 접근을 대표한 학사로 최초로 교육평가라는 용어를 공식적인 학문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한 타일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일러가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교육 과정학의 완성이라고 이 틀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타일러는 교육평가를 설정된 교육 목표에 따라 적합한 교육 내용이 교수되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실제로 교육 목표가 실현된 정도를 가늠하는 과정으로 개념합니다 타일러 측 정의는 최초로 교육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교육평가의 기능 역할을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과정 교육평가를 연계시켰다는 의의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옛날에는 교육과정이랑 교육평가를 가르치 가르쳤다고요 왜? 매당초 타일러가 이걸 분절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당연히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 목표가 있는데 야 이거 다시 좀 했는지까지 우리가 다 얘기 끝내고 가야지 교육평가는 왜 딴 데 가서 얘기해 우리가 이 안에서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하여 나중에는 제가 이것도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교육과정 뒤에 교육평가를 놓을까? 그 순서를 왜? 타일러의 기준으로 따르면 교육과정 끝내고 우리가 교육평가를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런데 상권에서 여러분들이 교육평가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왠지 상권에는 그냥 그래도 교육심리는 다들 아시잖아요 깊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약게 하시는 분도 있을지언정 그래서 상권은 그래도 좀 교육과정에서 심도 있게 갔다 보니까 좀 가볍게 가려고 교육심리를 나섰고 근데 몰라요 제가 나중에는 교육과정 뒤에 교육평가를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같이 가는 게 맞기는 하죠 자 타일러가 교육평가에 있어 목표를 강조하게 된 건 이제 8년 연구 기억나십니까? 8년 연구 진보주의 교육이 정말 이거 괜찮아? 를 연구했던 게 8년 연구가 됐었죠 8년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진보주의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였죠 8년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타일러는 교육 목표 자체가 다른 전통적인 교육과 진보주의 교육의 효과를 동일한 평가 도구에 의해 판단한 건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즉 진보주의 교육을 실시하시면 진보주의 교육이 목표한 바가 얼마나 제대로 시현련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제대로 된 평가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런 문장들이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통적인 교육을 추가했던 사람들은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보주의도 추가했던 사람도 서로 목표가 있죠 근데 추가하는 목표가 달라요 그럼 목표가 다르면 평가 도구도 어때야 돼요? 당연히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타일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목표 중심적 접근은 교육 목표는 구체적으로 설정될 수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운동을 왜 한다? 운동의 목적?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딱 목표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헬스장에 가서 그거 보죠? 1대1로 하는 거? 지금 별 단어가 다 생각이 안 나 PT죠? PT를 받으면 다 그런 게 PT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다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회원님 우리 이번 달 목표 2kg 감량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뭘 하고 또 다음 달이 되면 저번 달에 우리 2kg 달성했는데 이번 달은 또 몇 kg?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딱 목표가 달성이 돼야 정말 이거를 우리가 그냥 회원님 그냥 몸무게에 좀 줄어드시고 건강해지시면 되는 거죠 콩쿠로 어떻게 우리가 확 정말 확인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좋은 거죠 타일러의 후학으로 목표 중심적 접근을 발전시켜 나간 블룸, 크레소울 그리고 명확히 진술되며 측정 가능한 행동 목표를 범주하고 상세한 데 학문적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타일러가 교육 목표가 중요해라고 했는데 그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가르진 않았잖아요 그리하여 이걸 누가 그 후학인 블룸이 열심히 갈라놨었죠 그래서 인지적 영역, 심동적 영역 이런 거 정의적 영역 갈라놨을 기억나시죠 목표 중심 접근에 교육 목표는 실제로 실현된 정도가 파악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과 내용과 학생의 구체적 행동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교육 목표는 어떻게? 내용이랑 행동이 결합된 형태로 진술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렬 왜 행렬밖에 기억이 안 나지 사측 연산은 갑자기 너무 쉬워지고 통계,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각각 내용이 있을 거고 그럼 이걸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또 행동 영역에 나와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교육을 통해 학생이 성취하기를 바라는 바람직한 행동의 지속적 변화 이것도 우리도 어제 엄청 얘기했었죠 우리는 행동의 변화를 당연히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범모 쌤들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 우리가 어제 측정관, 평가관 이런 데서도 선발적 교육관, 그리고 발달적 교육관 선발적 교육관에서는 애들의 변화 가능성을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왜 하냐고요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이 쌤들도 마찬가지죠 교육학을 많이 배웠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뭘 전제로? 학생의 성장을 전제로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가르쳐봐서 성장 안 돼 그럼 우리 존재의 이유가 없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교육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뭘 믿어요?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열심히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열심히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학습자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학생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 일어났는가를 가늠하는 과정이 바로 뭐다? 교육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타일러는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타일러를 명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목표 중심 평가에서 교육 목표 진술에 2차 반경식의 근혜의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 농민 국가에 대한 전세, 역, 복락, 부담을 설명할 수 있다 경제, 성장, 소득, 분배, 사회복지는 기본 개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각 교과에서 그런 거 다 교과 교육론에서 그런 거 하지 않나요? 단원별 교육 목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목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보시면 그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게 보실 거예요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이 자 그러면 이 장점,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합니다 교육과정과 평가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평가가 따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어떤 교육 목표가 있어서 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통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저 목표까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원하는 목표까지 갔는데 야, 우리 목표를 잘 달성했어? 보는 게 교육평가다 보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가면 타일러가 볼 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하여 평가를 통해 목표 실현 정도로 파악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자, 교사들로 하여금 결과 확인을 통해 자신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도록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교육평가를 했는데 제대로 어? 야, 달성을 못했어? 나 뭐 한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야, 애들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걸 왜 이렇게 못하지? 가 아니라 내가 잘못 가르쳤네 왜 이게 달성이 안 됐지? 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럼 의사고시가 절대평가니까 그럼 거기서도 원래 이 기준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학교마다 그것도 막 발표하지 않나요? 학교마다 의사고시 합격률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어떤 학교는 합격률이 엄청 좋아 그런데 어떤 학교는 합격률이 엄청 낮아 그러면 만약에 거기 학과장님이 교수님들을 불러다가 타일러의 이론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학과장님이라면 아, 우리 교수님들 좀 반성 좀 하셔야겠어요 왜 우리 학교 이번에 이렇게 고시 합격률이 낮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불러다가 아, 야, 왜 이렇게 오래 애들 왜 이렇게 멍청하냐? 우리 합격률 장난 아닌데? 이게 아니라 귀인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교사한테 돌려야 되는 거죠 자, 한계점 목표중심평가에 의하면 행동용어로 진술하기 어려운 평가는 이제 평가가 어렵다고 해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행동용어로 진술하기 어려운 과목은 평가가 어렵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구가 떠오르셔야 돼요? 아이지너가 떠오르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술에서 이걸 어떻게 행동 목표로 해? 이게 어떻게 음악을 감상하고 그리고 예술은 딱 그게 예술에 부합하나요? 이 노래를 듣고 애들이 다 똑같은 느낌을 가져야 돼 그건 예술의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아니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느껴지는 게 다 다른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봤어요 그럼 영화를 보고 다 똑같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누구는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딱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다 저기 정상을 향해서 우린 다 같이 올라가야 돼 에 대해서 아닌데? 나 산 올라가는 거 안 좋아하는데 왜 저기를 왜 가야 되지? 이게 안 맞는 과목도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목표로 설정되지 않은 교육의 부수적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했던 영역이 딱 있어요 그 교육 목표가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는 또 뭐도 있어요? 막 이거를 저걸로 치면 우리가 뭔가 은연 중에 배우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딱 의도한 거 말고도 그걸 뭐라 그러죠?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것들도 있다고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예 쌤들 머릿속엔 그거는 평가가 아예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목표중심평가는 지나치게 결과에 대한 평가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거나 옛날 거다 보니까 딱 목표 야, 설정 그리고 이거 달성 괜찮아? 근데 우리는 이거는 좀 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만 얘기하면 우리가 또 뭐가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외울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괜찮죠?